베르누이 디스트리비션은 아웃컴이 0 또는 1입니다. 예를 들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플리코인, 1이 나올 확률 P, 0이 나올 확률 1-P. 만약 코인을 여러 번 던지면 확률변수는 BINOMIAL DISTRIBUTION을 따릅니다. 코인을 한 번 던지면 베르누이 디스트리비션, 코인을 여러 번 던지면 BINOMIAL DISTRIBUTION, BINOMIAL DISTRIBUTION은 2항 분포입니다. 코인을 5번 던지고 앞면이 K번 나올 확률은 PX는 K가 NCK 곱하기 P의 K제곱 곱하기 1-P의 N-K제곱, N은 Number of Trial, P는 Probability of Success입니다. 코인을 3번 던지고 앞면이 0번 나올 확률은 PX는 0이 3C0 곱하기 0.5의 0제곱 곱하기 1-0.5의 3-0제곱, 1 곱하기 1 곱하기 0.5의 3제곱은 0.125입니다. N은 1이면 BINOMIAL DISTRIBUTION과 BINOMIAL DISTRIBUTION은 똑같습니다. BINOMIAL DISTRIBUTION은 앞면과 뒷면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BINOMIAL DISTRIBUTION은 앞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코인을 한 번 던져서 0 또는 1이 나오는 경우 BINOMI, 코인을 5번 던져서 앞면이 0, 1, 2, 3, 4, 5번 나오는 경우 BINOMIAL. discrete random variable X가 성공 확률 P인 BINOMIAL DISTRIBUTION을 따르면 1은 P, 0은 1-P, 확률변수 X는 BINOMIAL DISTRIBUTION을 따릅니다. flipping coin, answering quiz, voting, election, 후보는 2명, 페이트릭 앤 게리, 페이트릭 당선 확률 0.7, 게리 당선 확률 0.3, 1, 페이트릭은 0.7, 0, 게리는 0.3. 베르누이 확률변수는 성공과 실패를 표시하는 확률변수입니다. 성공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HLB는 많은 가난권의자들이 1차 치료 옵션으로 빨리 처방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익명글은 HLB 관계자 또는 임상 관계자의 의견은 편향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다른 가난권의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주주님들 입장에선 중국권의자와 미국권의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성공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N은 1이면 베르누이와 BINOMIAL은 똑같습니다. 베르누이 DISTRIBUTION은 성공 또는 실패입니다. 원하고 또 원하면 결국 이뤄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